1, 2, 3! 안녕하세요! 엔하이픈입니다! 저희가 아주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. 어떤 소식이죠, 정원씨? 네, 바로! 저희 엔하이픈의 첫 번째 정규앨범, 디멘션 딜레마가 무려 초동 판매량 81만 8716장을 기록해 한턱차트 골드 인증패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. 이 골드 인증패는 초동 판매량 50만 장 이상을 기록한 하프 밀리언셀러 아티스트에게 발급되는 인증패라고 하는데요. 저희가 데뷔 1년 만에 이렇게 초동 81만 장이라는 영광스러운 기록으로 골드 인증패를 받게 된 건 누구 덕분지요? 바로 바로 엔진! 감사합니다! 네, 저희가 엔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뜻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. 늘 큰 사랑을 주신 엔진, 진짜로 감사드립니다. 네, 또 인증패와 함께 축하해주신 한턱차트 그리고 저희 디멘션 딜레마 앨범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앞으로도 더욱 좋은 음악과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저희 엔하이픔 그리고 곧 발매될 정규 1집 리패키지 앨범도 많은 사랑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프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고마워, 엔진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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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